한가 번호 14번 역시 서울대표입니다. 원 미연양 중앙대 연극영화과 2년생입니다. 그대 내게 가까이 있어도 좋다, 좋다. 난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대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지만 그대 곁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대 마음 달고 있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지만 나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순 없어요 내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어두운 상처가 남겨져 있어요 새로운 사랑은 나는 싫어요 또다시 아픔을 갖기 싫어요 나 이제 사랑은 자신 없어요 나 이제 사랑은 자신 없어요 혼자 있게 그냥 도요 나 이대로 나 이대로 흠... 감사합니다! 앤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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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계속 됩니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그림처럼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이과리를 만나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언제까지 나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걸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나에게 얘기하고 싶어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만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내가 물어보는 게 어렵겠다 내가 물어보는 게 어렵겠다 힘들어하고 싶어 너무 어려워 경계 걸린 그림처럼 너는 표정 없이 바라보지만 이과리를 만나나가리 내가 아닌 너를 위한 이별 여행을 이별 여행을 언제까지 나에게 좋은 기억만을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걸 변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나에게 얘기하고 싶어 다시 한번 나에게 얘기하고 싶어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만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언제까지 너에게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이제는 모든 걸 별명처럼 느끼겠지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 그 말 사랑해 너에게 너만 많은 것을 원했던 거야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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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반주 잠깐만 퀵 키웠다가 여러분 다같이 반주 내 사랑해 모른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내 사랑 후! 헤이야! 후! 오! 예! 오! 헤이!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한 송이가 하얀 탁자에, 하얀 탁자에 기대 안 지면 날 당황하게 만들었었지 자, 그럼. 그럼 난 내가 미워서 약속된 만남이었을 거야.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린 어색함이 없었으니까. 눈빛을 보면 난 알 수가 있어. 아무런 말도 필요치 않아. 이런 게 아마 사랑일 거야. 첫눈에 반해버린 사랑. 사랑.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이렇게 우린 헤어져야 하는 것. 아, 목소리 참 좋다, 허스키. 서로가 말을 못하고. 마지막 차잔 속에. 서로의 향기가 되어. 신한 추억을 남기고파. 우리는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 그래도 조합이 잘 되네. 서로가 말을. 가끔 이렇게 하자고. 가끔 이렇게 하자고.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탁자 위에. 눌렀으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젠 안녕. 그대여. 오늘 특림이 형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형님이 진행하니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오빠. 오늘 우리 가요 프로 출연하고 가는 거야. 서로 눈물 흘리지 마요. 눈물이 날려고 그래. 어떻게 해. 서로가 말은 같아도. 후회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대 모습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 그대 내게. 말로는 못하고. 탁자 위에. 눌렀으신. 마지막 그 한마디. 서러워. 이렇게 눈물만. 그대여 이젠 안녕. 하네. 이리 AM資는 잘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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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사랑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너무 놓쳤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와. 마이크 잡고. 그대여 이젠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